안녕하세요. 좋은 물건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는 윤빛부동산 소장 박동진입니다. 오늘은 땅값도 안되는 반값금액 플러스 건물은 공짜라고 봐도 되는 상가 경매물건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물건은 경북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상가로 장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 물건은 지역 대표마트와 함께 대형 음식점이 두 곳이나 자리잡고 있고 영상 초반 보셨던 병원까지 들어있는 상권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대형 상가들이 자리잡고 있는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 물건은 2차기일 전에 촬영을 했었는데 2차금액은 거의 시세대비 금매 정도의 금액이었다면 이번 반값금액은 2차금액과 비교를 해도 약 2억원이 저렴한 현황으로 경매이기에 가능한 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최저가보다는 좀 더 적으셔야 하겠지만 어느정도 적정금액으로 낙차를 받으신다면 분명 시세차익은 있을 수 있는 물건으로 보여지네요. 건물의 상태도 전면은 징크 마감이고 후면은 판넬로 이루어져 있지만 상가로 활용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상가건물과 임대시세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드릴 이야기가 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바로 물건 정보 확인하시죠. 오늘은 제가 복장불량으로 제 얼굴 없이 화면으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려야 되나요? 제 얼굴 없어서 더 좋으신 것 같은데 일단 사건모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건모노 2023 타경 1754 물건종별은 근린시설 2008년식 건물이고 토지면적은 126.66평 건물면적은 79.5평이고 감정가는 9억 3,357만 7천원 제저가는 49% 4억 5,745만 3천원 잡혀있고 입찰기일은 2023년 12월 11일입니다. 다음은 토지와 건물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지감정가가 8억 5천만원 평당 670만원 금액인데 시세보다 살짝 높은 토지감정가입니다. 최저가는 49% 4억 1,650만원 평당 327만원이고 이 평당 327만원 잘 기억해주세요. 뒤에 가서 시세 한번 살펴봅니다. 건물감정가는 8,360만원 평당 128만원 최저가 49% 금액은 4억 1천만원 평당 63만원의 금액입니다. 다음은 입지와 주변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십시오. 오늘 물건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위치한 상가 물건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주거지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 위쪽으로 해서 아파트가 장성동, 양덕동 밀집해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는 상가주택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딱 지도상으로 보셔도 여기 상권 초입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도로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초입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 인근으로는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오늘 물건이 여기 지금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고 바로 옆쪽으로 해서 여기 대형 음식점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곤지곤지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 대형 상가 두 곳이 배치되어 있고 전면 주차장도 상당히 큽니다. 곤지곤지도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여기 곤지곤지 전면 쪽으로 길 건너편 쪽으로 해서는 대형 주차장이 완비된 마트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벽면은 현재 환호 힐스테이트 2단지 모델하우스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건 물건이랑 크게 관련은 없지만 여기 모델하우스 토지가 120억 가량의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물건은 바로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봤던 대형 음식점 곤지곤지 그리고 앞쪽으로 해서 대형 마트가 배치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 물건 인근으로 해서 최근에 거래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옆쪽으로 가시면은 21년 7월 달에 평당 600만 원의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20년 8월 달에 평당 650의 금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물건 대각선 바로 앞쪽으로는 평당 55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시세를 봤을 때는 그래도 평당 한 600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현황이고 감정가가 평당 한 670이었나요? 80 정도 됐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와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그런 토지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늘 물건과 비교가 될 만한 물건이 바로 여기 21년 7월 달 약 한 2년이 좀 지났네요. 평당 600만 원의 거래가 이루어졌고 대지가 121평, 매매가는 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대지가 127평, 연면적 65평, 2008년식 건물이고 그리고 여기 600만 원에 거래된 물건 같은 경우는 토지를 매수를 하신 후에 현 소유자분이 신축 상가를 지으신 걸로 보입니다. 연면적이 60평가량 되는데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상가가 배치되어 있죠. 보시면 여기 신축 상가 같은 경우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평이니까 약 한 15평씩 분할을 해서 상가 4칸으로 현재 운영 중인 상가 건물인데 여기 보시면 미리 말씀드리면 여기 한 칸당 60에서 7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로는 여기 좀 더 가시면 곤지곤지 안쪽 골목 쪽으로 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딘지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안쪽 편으로 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좀 살펴보니 여기 어디로 해서 30평 정도 되는 상가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의 임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당 한 3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인데 아무래도 골목 안쪽 부분이고 대로변 쪽으로 나간다면 그래도 평당 4, 5만 원 정도는 갈 수 있는 그런 현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5평 기준에서 5만 원만 잡아도 한 75만 원의 금액이고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략적으로나마 한 6, 7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현황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240에서 많게는 한 300만 원 정도의 임대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현황의 신축 상가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 물건 같은 경우는 현재 전체적으로 임대가 나가 있는 그런 현황이고 현재는 타일 가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바로 맞은편에 타일 가게인데 여기 옆면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옆면은 모두 물려있는 그런 현황이고 옆면 쪽으로 해서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 건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릴 게 있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대로변이고 여기 주차된 차량이 몇 대 보이기는 하지만 왕복 4차선이고 편도 2차선도 오는데 여기 주차하면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그리고 여기 바로 옆쪽 옆에 상가를 보셔도 아까 신축 상가를 보셨듯이 상가를 후면으로 좀 밀어서 앞쪽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가 상당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아무래도 현황상으로는 주차가 조금 안 좋다는 게 단점으로 보여지는 그런 상가입니다. 오늘 물건 임차인 현황은 현재 두 분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임차인이 2009년 3월 10일 전입일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에 조사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미배당은 낙찰자 인수이고 대학력은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임차인이 현재 타일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 그분으로 보여지는데 1층 180제곱이죠. 사업일이 2015년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동일하게 보증금은 500만 원, 월세는 50만 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말수기준 권리 밑으로는 인수되는 권리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2008년 소유권 보전 이후에 지속적으로 대출이 조금씩 나가는 근제당에 잡혀 있고 여기 가압류도 밑에 쪽으로 좀 있긴 하지만 모두 말수되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물건 감정가 9억 3,300만 원은 시세 대비해서는 조금 높게 잡힌 그런 현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지만 그렇다고 확 높게 잡힌 그런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입찰 진행 내용을 보시면 2차 23년 11월 13일 이전에 제가 차량을 갔었고 2차 금액이 6억 5,300만 원 중계 거래 실거래가를 확인했을 때 6,500만 원 같은 경우면 금매 정도의 금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유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 이 금매 정도의 금액에서 2억이 더 하락한 3차 감정가 대비 반값입니다. 4억 5,700, 45만 3,000원은 그래도 토지만 놓고 봐도 땅값도 안 되는 그런 금액이고 인근으로 해서 평당 한 600만 원 정도는 가는 그런 시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렴한 그런 금액으로 파악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현장 임장과 함께 주변 토지 시세 그리고 임대 시세가 포인트라 보여집니다. 임대 시세도 한 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시세와 함께 수요도 당연히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고 이번 포항 상가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윤빛부동산에 의뢰해 주시면 권리분석, 대리입찰 그리고 명도까지 한 번에 진행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